울고 뻗췄다. 오늘 잘 안 올라가네. 야, 너 우리 집 비번 막 들어오지 말랬지? 네가 비번을 막 그랬지? 남녀 간에 그런 게 어딨냐? 똘 왜 있지? 야, 이 또라이가. 그냥 친구? 친구, 친구. 너 팔뚝 쏜다. 뭘 또 오라 말하냐, 너는? 그냥 좀 오라? 야! 오늘부터 너 어디 가면 남친이 있다고 해.